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학업 전략이죠 학습 전략을 봤으니까 이제는 지원 전략을 살펴볼 건데 앞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대학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죠 IB, AP, SAT 등을 공부해서 국내 대학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싱가포르에는 NUS, NTU, SMU 등등이 있고요 홍콩에는 홍콩과학이대, 중문대, 폴리텍, 홍콩 성시대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어떤 시간에 어떤 흐름을 따라서 원서를 써야 될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12학년 학생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올해 원서를 쓴 친구들이거든요 올해 원서를 쓰고 이 친구들이 내년 올해 원서 12학년 이게 22년도 내년에 원서 쓸 친구들 내년에 원서 쓸 친구들 12학년 학생 기준이 아닌데 이게 제가 잘못 넣었네요 11학년 학생 기준에 썼어야 되는데 이 12학년 1학기에 접어들어서 2022년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1학기에 접어들어서 11월 달에 아시아나 미국의 얼리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12월 달에 카이스트 원서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1월 달까지 레귤러를 쓸 수가 있고 이제 NTU라던가 NUS도 쓸 수가 있어요 12특응 때 원서를 쓰죠 학생 원서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요 수시에서 수시 외국고 전형과 그리고 해외대학 원서를 써두고 고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나고 이제 삼특 친구들 삼특 친구들이 여기서 한국대학 원서를 쓰고 원서를 쓰고 합격 발표 기다리고 그리고 수시까지 원서를 쓰고 수시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서 외국 대학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 재수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홍콩대 등등 재수 얼리 재수 레귤러 재수 NTU 재수 등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 대학 원서를 쓰고 한국 대학 원서를 쓰고 외국 대학 다시 지원하고 이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다 그럼 이때 가서 GP를 고민하면 된다 만약 합격했으면 이때 입학을 하게 되겠죠 이 친구들이 해설하자면 고교 재학 중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12학년 1학기에 해외대 얼리랑 카이스트 원서 쓰고 2학기에 해외대 레귤러 쓰고 IBAP, SAT 등등 시험을 보고 국내 상위권 대학 목표라면 해외대학 보험 마련해놓고 5월달 졸업한 다음에 해외대학 중에 합격한 곳이 있으면 국내 대학은 소신 지원해도 생각해요 예를 들어 홍콩대 공학부터 쓰면요 굳이 서성화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연고대 공학만 쓰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졸업 후에 7월달에는 3특 원서 쓰고 졸업 후에 9월달에는 수시 원서 쓰고 11월달에는 해외대 재지원하고 12월달에 추가 합격 되는데 이때까지 하나도 합격 못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 내가 이제 그 재수를 서류도 할 수 있긴 한데 나는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지피를 공부하면 된다 이게 뭐 1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년이 그래서 이거 학교 티어를 한번 정리해보면 US 탑토니는 뺐고요 영미권 뺐고요 이건 동일과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동일과 공학 또는 경영 기준을 한다고 하면 모든 똑같은 과를 기준을 했을 때 자연계에서는 서울대 그 다음에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포스텍 NUS NTU가 같이 묶이고 연대 고대 홍콩대 홍콩과기대 같이 묶이고 여기서 홍콩대 홍콩과기대 연대 고대가 낮은 학교라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선호도예요 선호도 학생들이 보통 일반적인 한국 학생이 연대 경영 고대 경영 홍콩대 과기대 경영 붙으면 어디를 가는가 연대 경영 가고 그 다음에 고대 경영 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자연계니까 그 다음에 한양대 성대 묶이고 서강대 중앙대 그 다음에 인문계에서는 서울대 NUS NTU 그 다음에 연대 고대 HK과기대 홍콩과기대 그리고 성대 서강대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대 UIC가 있는데 연대 UIC의 UD 하스 I 이게 도대체 무슨 과들이며 GLC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 과들은 도대체 무슨 과들이고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UIC는요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라고 이제 그 단과대에요 그 연세대 안에 개설된 단과대고 일반 과들과 다르죠 당연히 연대 국제대 안에 개설되어 있는 과들이고 그 중에서 UD는 UD는 생명과학이 있고 인문사회 계열로는 경제학 정외 국제 비교 문학이 있고요 ISE 이거는 이제 융합과학 공학인데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바이오 융합이 있고요 하스, 하스에서는 또 다양한 과들이 있어요 개량 위험관리 무슨 경향, 무슨 경향, 무슨 정책 이런 과들이 있고요 UIC와 별개로 GLC가 있어요 글로벌 리더십 과학 이게 글로벌, 글로벌, 그린이라 부르는 글로벌 인재대학인데 UIC와는 완전 별개고요 외국고 졸업한 친구들이 가는 단과대학이에요 이 안에 응용정보공학이 있고 바이오 생활공학, 국제통상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들의 선호도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UD랑 ISE는 대략적으로 홍콩대랑 홍콩과기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콩대랑 홍콩과기대 붙은 친구들이 UD를 붙으면 조금 고민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스를 붙으면 서성한 상위과 예를 들어서 성대 글로벌 경영에 붙었다 하스를 붙었다 그럼 이제 고민해보는 거예요 학생이 어딜 가야 될까 그리고 GLC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는 서성 하위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 이 과들에는요 일반 과로 소속 변경, 전과를 위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GLC 같은 경우는 들어간 학생들의 대다수가 전과를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전과를 해요 많은 비율로 일반적인 학과 선호도 방금은 대학 선호도 말씀드린 학과 선호도는 자연계선 컴퓨터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전전기계, 화공재료, 비전화기 그 다음에 자연과학 자연과학은 이제 이과대, 자연대 학교에서 붙인 이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인문계에서는 상경계열 경영경제 통계 인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심리정의 같은 어떤 인기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사철, 교육 뭐 이런 비상경계열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고려해야 될 건 뭐 아이가 예를 들어 자기는 교육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교육학과 쓸 수 있죠 아이의 장래 희망, 희망학과 등 같은 것들 고려하여서 대학의 어떤 랭크와 대학의 학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게 뭐냐면요 싱가포르과 홍콩은 지원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요 상위권 학교를 합격하는 순간 NUS나 또는 홍콩대 과기대를 붙는 순간 만약에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고집한 게 아니라면요 연고대 또는 서울대만 원서를 쓰면 돼요 제외해서 이미 홍콩대 붙었다 그러면 연대 고대 쓰고 의대 쓸 수도 있고요 수시에서 서울대랑 포스텍 쓰고 연대 고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 홍콩 서성화보다 낫고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고대보다 좋아요 이 학교들이 선호도만 밀려요 선호도만 그래서 선호 전공에 붙었다면 홍콩대 경영에 붙었다면 연고대는 비인기 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홍콩대 경영 붙은 친구가 연고대 비상경 쓰면 여길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훨씬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데 왜 여길 갈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싱가포르, 홍콩 다니다가 국내대학 합격하면 자퇴 후 리턴할 수 있고 얼리, 레귤러 다 떨어진다 그러면 좀 힘들 거예요 원서, 제공 원서 쓸 때 왜냐하면 갈대학이 없다는 생각에 아이가 매몰돼 있거든요 합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건 조금 이따 바로 진행할 케이스 자리에서 나올 거예요 이 달력을 보고서 준비하십니다